여러분, 제가 멀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, 지금. 머리가 아파요? 집에 도착할 때... 안돼요, 너무 길어요. 저 대신에 눈을 갈게요. 지금부터는 태훈이가 할 걸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주말이니까 맛있는 거 잘 챙겨드시고요.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빠이, 자나. 힘든 척입니다, 힘든 척. 입술 안 건조해지려면 계속 발라야 되는 수밖에 없나요? 모르겠습니다. 그냥 누울래요. 그럼요.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마스크도 꼭 챙겨 다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세요. 그러면 전 아프지 않아요. 다만 지금 멀미를 약간 했습니다. 차가 너무 막혀서요. 안녕, 빠이. 또 킬게요. 막간을 이용해 현우였습니다. 태훈이었습니다. 수고하세요.